중간 점검 문제죠. 우리 복지직은 딱 지방직 한 번뿐이 없으니까 중간 점검. 여러분 저기 가서 시험장 가서 국가직 처분 결과 가장 크게 배운 게 보여요? 6월달에 볼 때 나름대로 이런 큰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 내용보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 같은데 함정을 보지만 하면 풀고 나서 되게 완전 맞아. 그런데 확인한 결과 완전 참 나가. 그래서 적절한 긴장 되겠죠. 적절한 긴장. 모든 문제 항상 함정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하고. 또 뭐 배웠어요? 저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용이 아니고. 그건 자기가 부족한 체면 되고. 테크닉 면에서 시험장 가서 테크닉 면에서. 시간 잘 지켰어요? 과목 순서 전번이 맞았어? 과목 순서. 순서요? 내 의도대로. 저 이거부터 봤어요. 순서대로? 네. 제가. 마킹은 제대로. 몇 분 전에 마킹. 마킹 어떻게 했어요? 과목별로. 과목별로? 네. 그렇구나. 어떤 식으로 본인이 배운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어떻게 땡기지? 이거를? 어. 어. 이번에 예상보다 가장 시간 많이 잡은 과목이 무슨 과목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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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에서 복작가ń. 이번에 몇 분이면 풀었어요. 복작은? 10분이면 풀었을거에요 복작은. 어. 15분을 하려면 너무 시간을 좁혀준 게 아니야. 10분안에 풀어야 되요. 복작은. 10분 안에 풀어야 돼 왜? 10분 안에 풀어야 그 남은 10분 가지고 마킹 시간 5분 배정하고 5분은 영어 도와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거? 어? 안 봤어? 어 봤는데 시간? 그러면 여러분 본인은 여러분 봤으니까 이번에 그 지난번 좋아진 거 뭐 시간 시간 어떻게 좋아졌던데 어 아 그러니까 그 시간을 풀도록 어떻게 그전과 달리 시험장에서 풀어갔냐고 막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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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게 되면 한 번 딱 그때 답이 잘못되면 마킹 실수되는 거 아니야 다시 볼 시간이 없잖아 어 글쎄요 그게 문제죠 다 답이 안 나오니까 확실히 맞는 건 마킹 하는데 중간에 빼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밀렸으면 끝나는 거야 어 그래서 마킹 할 때는 확실히 아는 거 많은데 문제는 아 그것도 각자 여러분 선택하는데 저는 그때 공부할 때 무조건 몰아서 마킹해요 몰아서 1차 풀고 1차 풀고 그래서 2차 1차 풀 때 애매한 건 체킹 체킹 체크하고서 다시 체크한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쫙 좀 마킹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그럴 때 장점은 바로 시간 확보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씩 마킹하면 시간 너무 많이 잡고 그리고 실수하면 이게 와장창 날아가는 거야 막상 하게 되면 그게 개별적으로 시간 더 많이 걸려요 개별적으로 다 모으면 이렇게 그래서 문제는 그게 바로 중간에 그러니까 마킹을 입으면 쭉 해가 관계없는데 중간에 빠지니까 빠질 때 그게 문제예요 그게 중간에 빼먹을 때 처음에 다 마킹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수정할 시간이 없게 되고 그렇죠 수정할 시간이 없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질문 정리하면 무조건 시간 내 푸는 거 그런 시간 내 풀려면 모르는 문제는 무조건 넘어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무조건 한 번 풀어 답이 나오는 것도 다 풀고 나서 그래서 딱 읽다가 답이 안 나온다고 무조건 넘어가야 돼 그런데 이건 한 번 더 보면 되겠다 한 번 더 보면 되겠다 정도 되는데 도저히 처음 보는 문제 무조건 넘어가는 중이에요 긴 거 넘어가 버리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푸는 거야 이게 그냥 봅시다 기출 일단 다 했어라고 총평할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 문제죠 그래서 박스형도 있네요 가장 많이 푸었던 형태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89년 이건 맞지만 최초 틀렸죠 그래서 세 번째지 세 번째 최초는 83년 질병보험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균일처까지 맞지만 뒤에 이게 틀렸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잘 가다가 중간에 딱 뒤에 그래서 원내구제 그래서 오내구조 페이지 원내구제 복귀가 되고요 스팬드법 취조 생계비 부족분 보충 최저산을 보장 불안하고요 작년 났던 용어 또 났나 나칠벌 작업장 보죠 그래서 보니까 같은 교수님 출제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용어 썼으니까 보통은 통상 작업장 보는데 나칠벌이라고 표현한 것은 동일한 교수님이죠 강제동 기술 고용부당 문화하고요 그래서 문화하게 바로 디그레 그래서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볼 거 없죠 여러 가지 반복됐으니까 항상 비스마크 3대 보험제 꼭 기억해 두고요 개정규법 원내구제 되겠습니다 CS는 항상 비교 가장 첫 번째 빈곤과 주체는 인보관 대학생 그리고 당연히 여기 대학성론학교 여기서 우회방문학 그렇죠 서로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죠 특히 중요한 것은 CS는 또 다윈이즘 즉 사회진화로 그래서 내용은 전부 맞지만 루이티의 주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식으로 전체보다는 이렇게 약간 일부 대응을 틀리게 해서 이것도 자주 나온 문제죠 그래서 우회방문이 아니고 대학생 그래서 문화계 이것도 쉬운 문제고 역상에도 좀 쉬워요 그래서 다음 쉬운 문제 그래서 제가 굳이 기출해서 여기서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게 그냥 막 자조나왔던 거니까 굳이 몇 년도 의미 없단 말이죠 그리고 복지 개념은 6회 이번에 그래도 좀 넓게 났어요 넓게 그렇죠 그래서 루마인 시내에서는 바로 민간수업 공공으로 제시했고요 기댄스 제3회길 특히 중요한 거 강조했었죠 바로 여기처럼 사후적 소득부장보다는 바로 인적투자, 교육투자 강조했던 거 그래서 소득부장에서 사회투자 고용으로 기댄스 제3회길 특히 이거 비공식하는 공식 이건 저희 단원별로 그대로 똑같이 있었죠 공식이고요 그래서 에스팬더슨의 사민주의 같은 경우는 바로 정체 계층화 강화 계층화 완화 완화 그래서 옳은 거 뭐라는 게 바로 사망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정화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 좀 더 근데 가장 쉬운 문제니까 이것도 근데 문제는 이 정도는 누구나 푸는 게 아니고 기본적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푸는 개념이고요 이 정도까지는 풀어야 공부가 됐다 싶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반복된 문제고요 대신 민간수업 공공으로는 로만시인데 대신 공공수업 민간 혼합위험은 신자주 관점이죠 민영화 약간 그런 방향성은 달랐고요 다시 제3회의 핵심은 사후적 소득부장보다는 사전적 인적투자 사회투자 즉 주로 고용을 통해서 빈곤 해결 강조했고요 특히 계속 나오는 거 또 한번 윤리스 루프가 제시한 거 세적 책임 공식적 활동 이런 것이 그래서 그동안 달랐던 것이 이거잖아요 세 개 개인적 책임 아니고요 비공식 아니고요 생선주가 아니고 주로 세 가지 정식으로 출제됐던 시험 문제 되겠습니다 베스트 벤더슨 역시 여기서 보면은 가장 발달된 사민주의를 표현한 단어 가장 높은 소극재 임배 가장 높은 탈상품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시장서 형성된 불평도한 분배 상태를 뭐란다 사회계층을 한다 이것들이 완화 같은 말이죠 완화 소극재 임배 효과가 커진다 그러면은 완화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계층 체제 위지가 바로 보수주잖아요 보수주의 이것도 쉬운 문제로 풀었고요 4번 약간 확 새로운 단어 딱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욕구 5단계 그래서 자실현은 단계는 높지만 강도는 바로 강도는 당연히 안전욕구 그렇죠 강도와 단계 구별한단 말이에요 강도 단계 그리고 존경과 자실현 특히 이번에 새로운 단어 성장욕구 이건 제가 이룬 시간에만 강조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네 그래서 존경과 자실현 아니고 자실현만 성장이 되고요 충족 직후에 욕구는 좀 완화되고 다음 단계 그래서 우리의 중이었던 낮은 단계 욕구 충족되면 더 이상 그 욕구에 동기부가 안 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해 나갑니다 안전 다음으로 소속감 순서 문항이 사용되어 있죠 그래서 담식계 사항인데 이번에 새로운 단어가 바로 성장욕구 단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매술 욕구 5단계는 쉬운 문제인데 이번에 약간 확대된 게 5단계를 통해서 낮 단계에 충족되면 높은 단계의 진행을 제시한 것이 54년이고요 그것을 다시 나눴단 말이에요 밑에 네 가지는 결핍 결핍은 뭐냐면 그것이 충족된 순간에 더 이상 농협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진행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하나만 성장 성장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기를 발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존경까지는 충족과 동시에 더 이상 동기부가 안 되고요 성장은 사실은 한의 없으니까 끝까지 바로 스스로 동기부가 되는 요인을 성장 표현했습니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대신 확대하면 성장을 또 확대해서 네 가지로 98년에 성장은 지적욕구 공부하는데 한의 없잖아요 미적 예술적 감각 자실현 마지막 초월욕구 교수님은 무리했지요 그냥 앞에 다섯 가지로 끝내야지 뭐 할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만들어야지 사람 피곤해 만들고 제가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성장기꾼을 좀 더 최근에 지적 미적 자실현 자기 초월까지 추가적 제시한 그러니까 노인들에서 나이 들어서 심심하니까 자꾸 만드는 거야 나이 드니까 좀 더 알고 싶고 예술도 하고 심심하니까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는 아까 생존 안전이 중요했잖아 나이 먹어 노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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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었을 때 여러분 이런 거 관심이 있어 없지 그렇죠 당연히 공무원 시험이 중요하지 나이 든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아이참 뭐야 무난하게 보세요 몇 년 지났어 이게 여기서 50년 뒤에 뭐해 이게 40년 40년 지났어 얼마나 할 일 없을 거야 할 일 없지 쓸데없이 만들어서 피곤해 만들 거야 내가 제가 그것에 지적 미적 자실현 초월 전부 다 성장 욕구로 확장했습니다 그 정도 하나 알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제 기출의 가장 장점 바로 옛날 기출을 다 했다는 거 그래서 2005년도에 98쪽에 10번에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원인이 사회적 측면 그리고 다수가 부정의 영향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집단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해지기 당연하죠 그래서 물론 오랜만에 당시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다수가 문제를 판단하고요 가장 전통적으로 썼으란 말이야 그전에 전염병 나오면은 뭐를 표현했죠 하느님이 신의 처벌이다 그래서 그전에 기도했어요 기도 지금은요 바로 국가가 바로 백신 만들잖아 이게 그 말이야 이때는 사회 문제 아니야 이때는 그냥 이때는 그냥 하느님이 처벌이므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노력할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과학적으로 전염병 해결은 충분히 백신도 해결 가능하니까 이때 사회 문제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것도 사람들이 해결 가능한 판단 순간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봅시다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요 그리고 상당수 다수가 부정적 피해를 보고요 특히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사회 있어야 되고요 다수가 문제로 인정하고요 그리고 특히 개선을 원하고 또 실제 개선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집단인도 요청된 경우 여섯 가지를 사회 문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여러분 모르겠지만요 사회복지계에서 사회복지계에 크게 두 가지 파트 있어요 뭐냐면 실천 쪽 파트가 있고 정책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쪽에는 복지를 좀 더 사회변화 사회운동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실천, 개인을 실천 쪽으로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번과 폐지원 문제는요 이렇게 정책 변화 사회운동 강조하는 복지계 교수님이 낸 문제야 이게 사회 문제로 써요 이게 사회 문제로 써요 사회복지계 계열이 두 가지 계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천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사회구조 변화다 그런 파트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공부한 분들은 주로 실천 쪽 사회구조 변화보다는 구조 인정하고요 보수 입장에서 그냥 개인 변화 쪽으로 실천 강조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주로 정책 사회구조 변화 강조하는 교수님 계열들이 많이 추가됐어요 이 문제와 폐미즘 문제예요 폐미즘 그 두 가지가 가장 전형적 문제 증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그러니까 0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벌써 몇 년 만에 나온 거냐고 그래서 저 딱 보면서 어? 이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시네? 생각도 들어요 이 책 또는 그 후배 구인 후배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파시어인데 우리나라의 폐미즘 논쟁 문제야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 교수님 무리하셨네 왜냐면은 우리나라의 폐미즘 논쟁은 이렇게 벌어지면 첫 번째는 자유주의예요 거기다가 급진주의다 급진주의 그리고 막수주의 같은 게 안 막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가 된다 사회주의 그런데 이게 이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막수주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함한 것이 사회주의야 그래서 이게 급진과 막수주의 그거 구별하지 않거든요 구별할 때는 이게 오늘날 파시어인데에서 막수주의가 그러니까 파시어인데 전두환 때 사회교육 학생운동 때 많이 등장했단 말이야 그때 급진과 두 가지 구별하고 지금은 두 가지 통합해서 사회주로 포함하고 있고 지금부터 사회주의 통합되는데 바로 옛날 그 분쟁을 끄집어내가지고 네 가지 만들었단 말이야 대신 이해 안 합니다 지문이 네 개니까 또 하나 끄집어낸 거야 그렇죠? 사회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하면 지문이 하나 남잖아 옛날 끄집어냈는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 진짜로 파시어인데 교수님들 공부했던 교수님이 출제한 책에서 진심이 아니고 지금은 사회적으로 통합됐거든 이거 얘기 안 되거든 그래서 좀 무리했어요 급진주의는 한마디로 이거 합니다 과부장제 얘기심이야 그래서 여성 차별 원인을 가정 내 성에 따른 차별로 보고 있어요 과부장제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여성 억압이 생물학적인 출산에 따라서 남성에 의존 과부장제는 남성에 의존해서 여성들이 생존 방식이라는 과부장제의 의성이 차별 가져왔다 막수지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뭐죠? 남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보수 없이 일하는 그런 여성들이 불평등을 강조하고 막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따른 여성이 불평등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자본주의 해제 해체가 바로 여성 예방이 됩니다 자유주의 핵심은요 이게 초기 형태 초기 형태 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누구냐면 중산층 여성 입장 중산주의 여성 그러니까 왜 잘 보시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일반 빈곤 여성까지 포함하잖아 그래서 초기 형태 등 자유주의는 중산주의 여성은 이런 가정 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가정적으로 있으니까 자본주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사회가 귀열보지 않는다 그래서 있는 여성들이 바로 사회적인 기회평등을 추구한 것이 초기 형태 자유주의예요 왜냐하면 여성의 평등 강조는 빈곤계층은 페미점을 주장할 여유가 없어요 좀 더 있을 만한 그러니까 돈도 있고 여유는 사회적 식자계층에서 초반에 얘기한 것이 자유주의 페미점 초기 형태 그렇겠죠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페미점을 주장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초기 형태 중산주 여성들이 자기는 이런 문제야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현재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능력 충분한 데 내 능력이 바로 어떻게 하고 있다 차별받고 있다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문제에 언급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인정해 그냥 인정한단 말이에요 국가는 이렇게 기회의 불평도 해결만 하면 되지 굳이 가정 발생하는 이런 가부장제 논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뭐요 가정문제에 대해서 이미 뭐요 신경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로 가정 가사 도움을 통해서 일하고 있으므로 사회주의는 두 개 섞은 거예요 섞은 거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섞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진주의의 가부장제와 그리고 자본주의 그런 자본주의 두 개 섞어서 두 가지 결합이라는 사회구조에서 여성이 바로 불평도 가져온다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걸 알려면 전체 진행과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막수지 논쟁 투기에서 바로 우리나라가 초기에 파션대 논쟁 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질대 모형에서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급진주의 세 개만 배우잖아 그런데 저는 막수지 집안은 이유가 이해는 됩니다 지문상 그래서 그전에 그때 페미진도 자유주의가 답했었고 이번엔 자유주의가 답을 났네 그래서 공통점은 자유주의 갖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은 여기처럼 여성도 능력 있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야 지식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저는 기회 불평등이 문제를 가져온다를 입장했고요 그래서 바로 주로 대상자 중산적 여성 문제예요 주로 중산적 여성들이 자기들이 기회가 없을 뿐이거든요 나머지 문제없다 자본주의도 문제없어요 가부장제 문제없어요 그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초기형태의 페미짐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급진주의야 아니다 바로 사실은 가정 내 존재하는 가부장제와 가부장제와 불평 원인이다 너희들 모르지 바로 일반 서민 여성이 겪는 문제가 가부장제란 말이야 가부장제 그렇죠 그래서 가부장제가 불평을 가져온다 얘기했단 말이야 해결책이 약간 좀 무린데 뭐냐면 가부장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그런 남성 소득의 가부장제 해체로에서는 인출출산 거부 그리고 남녀와 성적관계 거부 그건 이해해 근데 자기도 죽지 여성도 죽는 거지 이러면 사회가 단절됐잖아 이게 못쓰지야 그렇죠 물론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저겁니다 정자은행 직접적인 게 아니고 근데 출산 거부 뭐겠어요 그냥 그때 끝나는 거죠 이게 세대 간에 이어진 문제가 이어지지 않아서 이게 현실적으로 비판받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건 이해해가지고 자율 좋으면 확확하는 거죠 이건 이해하는데 이거는 좀 더 결국 여성 본인도 존재가 부정하는 거죠 박수진은 주로 자본가 여성만이 아니고 그냥 노동자 중에 하나는 여성이야 노동자 중에 하나는 여성이란 말이야 근데 남성은 밖에 돈 받고 이러는데 여성은 집안에서 돈 안 받고 이런단 말이야 그것이 불평가적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적수의 폐지와 여성의 생산 참여가 존재되하며 여성도 노동자로 정당 임금 받아야 한다 그러려면 자본주의가 폐지화되어야 여성이 동단 노동자로 인정받을까 말이야 그래서 문제는 막수주의와 사회주의가 되게 섞였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두 개 포함한 개념이거든 막수주의의 자본주의와 급진주의의 가부장주의 결합한 형태 그래서 지금은 막수주의와 사회주의가 다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초기 파시어인데 초기에 논쟁을 갖고 출제한 문제라는 거 그래서 아까 그래서 사회문제의 기본구조와 똑같이 이렇게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출제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책이 있어요 사회문제로서 나오는 거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사회주의는 두 가지 결합이 있죠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 결합이라는 사회구조에서 여성불평등을 바라본 것이 사회주의로서 두 가지 포함한 거다 그래서 여성의 무부수 가사노등에 참여하는 것이 불평도 영숙한 요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전통적 재생산 출산을 사회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요 사회가 뭐죠 사회책임 그래서 여성과 가족 책임이 아니고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주의나 자본주의 폐지 이런 것들이 바로 두 가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출산과 보육의 사회 국가책임 또 하나가 아예 극단적으로 자본주의 폐지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다시 나오기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쨌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 내가 정리합시다 선불표현 이건 뭐 쉬운 문제죠 대신 이론과 정책 섞은 거 당연히 바로 스티그마 선별주의 그리고 지수성 문제 당연히 보여요 지수성 이게 약간 참신했어요 지수성은 정책 지지를 의미하니까 정치지가 꾸준한 보편주의가 더 유리하게 되고요 둘 다 가장 문화죠 장애성과 장애연금 우리가 정책 수사 풀었었죠 둘 다 연령기준 자산조사 기준 선별주의에 해당되고요 특히 이번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 세과성은 사회통합 보편주의 미용과성은 바로 비용예산절약 선별주의 이것도 문화했고요 새로 이번에 확대된 거 8번 인행사 그래서 그 대신요 새로 나왔어도 바로 기본의 배운 거로 풀 수 있도록 했어요 인지요인 같은 경우는 상호결정론 환경만의 인지요인 상호결정론 아까 얘기했던 자기규제 자기관광 자기효성 그래서 답은 쉽게 했고요 로스인본주의가 아니고 비합리적 신념제거 그런데 이게 굳이 틀린 건 아닌데 대신 비합리적 신념제거는 주로 에들러 에들러가 주로 강조되고 인행사에서는 그리고 심사위기의 당이 뭐가 되는 거다 에릭슨인데 대신 이게 틀려요 뒤에 내용도 틀렸죠 적절한 경험이 건강한 발달을 가진다 그렇죠 그래서 매 시기마다 각 발달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 발달 강조했고 내용도 틀렸고요 에릭슨인데 프리드 무의식 맞고요 또 하나가 이번에 집단무식은 유흥 이런 거 이건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라서 이 정도까지는 풀 수 있었고요 인지와 환경에 나은 상호결정론 자유규제 자유강화 자유율성 그래서 이건 굳이 공부했었고 에들러는 인간을 주관적 주로 봤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를 비합리적 생각을 봤다는 거 에릭슨계는 쭉 있었고요 매 단계마다 위기에 적절한 위기에 관한 극복 과정에서 인간 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화했고요 문화합니다 문제는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게 바로 발달 단계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6세 12세 일단은 신체 급등기 성장 급등기죠 바로 애가 출생과 사춘기 때 그때 얘기고요 그래서 1차는 만 한 살까지 2차가 바로 사춘기 이거는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2차 그래서 이것도 1차도 하나 2차도 하나 2차는 사춘기란 말이에요 12세 10세부터 진행되는 것이 2차 성장기가 되고요 대신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이거죠 그래서 학년기 단계는 이건 형식이 아니고 구작조약기죠 이거는 이번에 중요한 문제고요 또한 이거 단체인으로 유계 또 처음 나왔었죠 단체인으로 단체인으로 당연히 집단 목표 이것도 어렵지 않았었죠 새로 나온 개념이며 단체 그러니까 집단 간 논리를 통해서 집단 우선을 집단 승리해서 당연히 개인 목표를 억제하게 되고 집단 목표를 충시한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확대한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 발달하게 되면 능력은 미득 형성한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저거 열등 저거 어? 뭐 있다고? 아니 이 시기가 저거잖아 학년기자 학년기이죠 금연성 열등감 금연성 열등감 금연성이 능력이잖아 초등학생이잖아 그래서 애들과 공부해서 남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확장된 문제예요 확장된 문제 사항이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제거해가지고 바로 제가 여기서 사항을 찍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전보다 약간 확장된 문제고요 문제는 앞으로 공부할 때 이겁니다 일단은 이거는 아마 이번에 처음 성장론 나왔었지만 또 반복되지 어렵지만 어쨌거나 일성장급등은 초반에 태어나자마자 장소에 있다가 움켜있다가 밖으로 나서 풍선처럼 확 얘기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2차가 말해서 사춘기예요 사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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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피아제의 감전구 꼭 기억하세요 이건 중요합니다 감전구 이번에 했던 초등학교 학년기는 구체적 주학기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이것과 중학생 때 이어진 형식적 주학기 두 개 구별이 필요하고요 감전구 그리고 집단놀이 단체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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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때 집단놀이 아동기 때는 단체놀이 이런 식으로 집단 내 서로 간이 역할 학습 대신 단체놀이는 바로 집단 간 경쟁 단체놀이는 단체 경쟁을 통해서 바로 서로 간이 자기 집단 속의 위치 아니면 집단 목표 우선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이 단체놀이다 대신 지문은 쉽게 나왔고요 문제는 이거야 이걸 더 암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까지 저도 계속 문제 내다가 계속 안 나와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뺐는데 이번 또 나오는데 젠장 그런데 이거는 신뢰감은 희망이고 그렇죠 그래서 자율성 의지가 되고 그래서 주수성이 목적되고요 그리고 금년성의 능력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청소년기의 충질성 그리고 성인초기의 친밀감 고립이 친밀감이 사랑이고요 생산 배려가 되고요 자율성의 지혜가 되고요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바로 유농수의 능력이에요 능력 어떤 학습 능력을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학령이 특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점까지 암결하게 늘었어요 축하합니다 10번 쉬운 문제 그렇죠 그래서 무작위할당을 통해 실험과 통제 나누고 핵심은 모두에게 사전사후 그런데 막상 그냥 그렇죠 우직 지금 보니까 전후비교 후비교도 아니고 그냥 전체 실험설계 일반 내용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일사례인구 같은 거예요 두 개 같은 거 두 개 같은 거 그래서 문안하게 일항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항상 이 3요소 가지고 실험설계는 다 갖춘 거고 유사실험은 통제 안 된 거 전실험은 관찰도 제한 된 거 조작도 안 된 거 비실험 다시 꼭 기울옵시다 이번에 측정이 가장 넓게 나왔어요 이번에 측정이 그래서 신뢰도 타당도 문제 신뢰도가 바로 높아도 타당도가 높을 수 있고 날 수 있다 이것도 기본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엔 척도 그래서 간격은 등간척도이죠 등간척도 그리고 일관성 신뢰도 특정의 일관성 기본 개념이고 계속 이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 그러니까 그전에는 체계적 빛의 제목만 나오다가 이번에 내용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이런 식으로 문화적 차에 따른 편향 편향이라는 게 고정된 거 그러니까 체계적 오류죠 고정된 오류는 항상 똑같이 발생한 체계적 오류다 그래서 처음으로 체계적 빛의 오류가 개념까지 출제했습니다 이것도 뭐 칠레에서 가장 넓게 나온 문제예요 답은 쉽게 3항으로 언급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신뢰성 타당 문제 신뢰성은 일관성 타당은 정확성 그리고요 관계 그래서 이것도 작년 기출도 했으니까 반복된 문제고 그리고 척도에서 명목서열 등간 비율 이것도 구별해두고요 오류 체계적 비체계적 그래서 이번에 가장 넓게 나온 측정 관련 거의 모든 내용의 지문 구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장 기본 루엘버 도르프 볼 거 없었죠 생평자체 3사진 무난하게 가장 반복된 문제 여기서 카트 보고 있네 그래서 다시 생평자체 3사진 꼭 암기합시다 가장 기본 단답형 문제였었고요 빛색도 지문은 길은데 그냥 제목 찾는 거죠 이런 문제는 쉬워요 OX가 되게 어려운 거야 맞고 틀는 게 어려운 거고 제목 찾는 쉽단 말이야 여기서 고해진 재료 당연히 개별화 그렇죠 개별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여기서 있는 그대로 수용 표현한다 의도적 감정표현 그렇죠 그리고 공감적 이해 즉 통제정서관영 그렇죠 통제정서관영 그래서 개별화 수용 의도적 감정표현 통제 그래서 개별화 수용 감정표현 통제 그래서 가장 간결해지게 쉽게 나온 거예요 그냥 제목만 찾는 거 기본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저도 해설 없어 해설할 게 뭐가 있어 그렇죠 실천기법에서는 가장 빈출이 직면에서 직면 그렇죠 딴 거 몰라도 직면을 무조건 풀 수 있잖아 가장 많이 출제된 직면이다 면축 중에서 마무리하고 다른 지역에 넘어갈 때는 앞에 있는 거 정리하려고 요약 요약하고 넘어 요약하고 넘어 요약하고 넘어 서로 이렇게 생각 행동의 모순 불일치 직면 가장 잘 나왔었고요 정리도 요약되고요 그래서 일안과 상황 둘 다 요약되고요 감정표현 그래서 무난하게 항상 직면 그래서 그러니까 제목상으로는 바꿔 말하기가 처음 나왔었지만 무난하게 답은 쉽게 기존 내용으로 출제했습니다 바꿔 말하기 직면 격려 해석 요약 환기되기 계속 가족치료 계속 나오고 있네 그렇죠 특징이 왜냐하면 가족치료에서 이게 가족조각이 그 7천원에서 예를 들어서 기성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바로 그전에 가족조각이 지난번 작년에는 맞는 거 되어 있다 이번엔 틀리게 나왔었죠 경계강화 경계라면 구조모형 가족조각은 경험정모형 아니 있지 분류가 틀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재구성 재명명 역설적 지지 전략정모형 역할연습 경험정모형 주로 재구성 그리고 가족조각 역할연습은 주로 경험정모형 서 나오고요 그래서 뒤에 이게 저기 단어물 문제는 다 들어있고 대신 여기서 밀착가족과 이게 밀착유류가 작년에 나왔었고 그리고 가족조각도 작년에 나왔었고 작년에 그대로 똑같은 동일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항은 경계 만들기에 관한 개념과 바꿔 나왔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가족조각 경험정모형 그리고 경계 만들기에는 밀착명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달아 나온 것이 가족조각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고 올해 나왔고 강정환점도 쉬운 문제였었죠 그래서 병리와 차이점 희망과 가능성 그리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약화할 수 있다 의류모델 틀렸고요 전문가들도 틀렸고 제일 쉬웠었죠 그래서 기형, 니은 이왕 이것도 쉬운 문제였었고 그래서 병리와 강점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계속 반복된 쉬운 문제였습니다 장애인복지도 그게 반복된 단어가 이번에는 일단 자립생활 모델로 하면 대주가 바로 의류모델과 대주 의류모델이 병리 자립생활은 강점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본인이 소비자 결정 재결정 참여 장애인복지법 신체적과 정적장애 문안이고요 이번 새로운 단어가 이 문제 이게 새로운 단어죠 세정모델이 새로 나왔고요 대신요 정상화는 반복된 문제 시설부가 아니고 지역세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신 맞는 건 기억 니은 리을 해가지고요 문제는 그래서 디귿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디귿 새로운 내용만 확수합시다 의류와 재활 의류는 병리 관점 자립생활이 강점 관점 큰 어려움이었고 그래서 전문가 주체 의류모델은 전문가 주체가 되고요 자립생활은 클라이언트에 주체야 되고요 이거 좀 새로 봅시다 개별모델과 세정모델 즉 장애발생 원인이야 원인 장애문제 바라볼 때 개인 문제 그러니까 장애는 개인 문제다 환자다 해결책은 주로 개인 변화 장애인 변화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회 모델은 장애발생 원인을 사회로 보는 거야 사회 사회 문제가 되고요 해결 방법도 사회 변화란 말이야 간단한 개인 책임 개인 문제 개별적 모델 사회책임 사회문제 사회적 모델 이런 식으로 구별이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체적과 정치적 물론 하죠 이건 뭐 쉬운 문제였었고 장애인 복지법 분류 이 문제가 좀 고민이 좀 필요했었죠 그렇죠 일단은 여기까지는 문제없어 여기까지 풀었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였어 문제는 리을이 문제예요 리을이 그렇죠 그래서 기억과 그러니까 일환과 사망 가지고 일환과 사망 가지고 왜냐하면 기억이 맞으니까 지금 무지고 틀린 거야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일상과 고민하면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2020년 현재 고령서의 현재 바로 17% 17% 속하고 17% 뒤에 교재 문제 보세요 단원별 문제 문제 보시면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387쪽에 3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387쪽에 2020년 기준 몇% 나왔어요 2022년 기준 17% 17% 현재 고령사의 효과는 무난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니은이 제일 참시했어요 제가 볼 때 아 이렇게 낼 수 있구나 그래서 그래서 노령화사의 노령화지수 이걸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노령화지수는 바로 연수인구 대비 노인인구 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게 제일 참시했어요 이 문제 이번에 보증문제 중에 제일 참시한 문장 또 하나가 고령화속도 우리가 모든 게 최고 1위야 최고 1위 지금 일본보다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고령화 상태 아니고 진행속도 얘기했어요 속도 아직은 서구가 일본보다 노인인구 적지만 속도는 누구다 제일 빠릅니다 속도가 속도야 속도 노인이 증가하는 비율이 빠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 그리고 리일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게 빈곤이 높잖아 그럼 일해야 되지 그렇죠 논리가 보세요 소도 없으니까 노인들이 일을 해야 그러니까 활동이 높다고만요 논이 없어서 바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판단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일본과 유럽이 노인되면 국가연금하고 놀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가장 큰 문제 연금이 늦게 시작되었고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연금이 액수가 작았고요 그래서 바로 그 그 두 가지 때문에 그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업 부작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노인들이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현재 노인들은 자식 살린 데 다 갖다 썼잖아 자기 준비 없었고 국가도 연금도 늦게 시작되었고 계속 연금 낮췄고 그래서 노인들이 가장 거짓했고요 그래서 계속 가장 많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그래서 원인 문제 결국은 빈곤 높아서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가장 높은 경제 참가를 그래서 문제는 리일보니 저 딱 보니까 어? 돈 없어 일해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딱 틀렸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랑 그래서 일단 객관적으로 노인인구 비율 꼭 기억 일단은 노란 지수는 연수인구와 노인인구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7% 이상 노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 노령사회 20% 이상 초령사회 오늘 한 통계해봅시다 2017년에 14% 도달했고요 현재 17%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3년 뒤에 바로 20% 도입 예정이고요 이게 뭐냐면 45년 전 세계 가장 많은 노인인구 도달 세계 1위 이상 일부만 더 빨리 일부만 더 빨리 우리나면 화끈하잖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노인이 가장 증가한 두 가지가 바로 뭐 때문에 출산료 상대적이니까 출산료 나왔단 말이야 또 하나가 바로 노인들 안 죽어요 두 가지야 그것 때문에 평균성은 증가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 소득 낮아도요 의륜 발달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오래 사시단 말이야 속도 속도 봅시다 쭉 통계 찾아보니까 진입 시간입니다 영국 50년 그러니까 그러니까 14%에 20%야 그렇죠 20%죠 50년 스페인 3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우리나라는 7년 최고지 최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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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해 그렇죠 7년만에 7년만에 그러니까 이거잖아 17년에서 7년 지나면 바로 25년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것도 예정 예정 빨리 진행되고 있다 속도 빠르다 그 말이야 노인이 참가를 보세요 프랑스 3.4 독일 7.6 영국 11.0 미국 2.0 일본 15 우리나라 최고 1위 37% 이게 약간 완화했어요 왜냐면 연금 좀 더 높아지면서 약간 완화했어요 43에서 약간 40%에서 약간 줄었습니다 그나마 줄었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나라 노인이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이 빈고하는 경우가 연금 준비가 안 돼 있고 금액 낮잖아 그럼 후세대일수록 준비가 되잖아 좀 더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현재 노인들 7.80%가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시면 현재 50-60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 퇴직금 공무원연금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이 문제야 노인 빈곤을 보시면 항상 우리 모든지 1등이야 1등 그래서 보세요 차이 크죠 4.3 40% OEC의 3배 그래서 가장 큰 문제야 이것도 있지만요 저겁니다 우리가 일정 때와 그리고 전쟁 때 거진 상태에서 경제성장과 분배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7.80% 노인들이 희생을 의미하고 희생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본도 늦었고 급여도 다 잡고 그리고 자녀를 다 써버렸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고요 대신 이제 점차 사회보험 급여도 좀 준비한 세대가 등장하면은 점차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도 많이 완화될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적 특성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쪽 사람들 그냥 그만큼 육의 그리고 뭐예요 빈곤율이 곧바로 경제적 참가율과 똑같죠 그렇잖아 빈곤율이니까 일해야 되지 우리나라도 빈곤율이니까 일해야 되지 똑같잖아 그래서 빈곤율과 경제적 참가율과 똑같이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여기서 빠진 것이 우리가 역사적 발전 과정이야 그걸 이해해야 되죠 물론 평균성 증감 경기심체 그리고 낮연금의 이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전쟁 중에 경제 재건 과정에서 이렇게 노인들이 희생이 희생이 자기들이 노준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뭐냐면 여기서 차이가 이겁니다 여기서 노인들이 다 일해야 돼 그렇죠 여기서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아니야 거지 거지야 이게 중요한 차이잖아 밑에 밑에 프랑스 보자 그렇죠 연금이 충분히 지공되죠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험제 역사 역사 먼저 도입한 나라는 그만큼 충분한 급여가 보장됐고요 늦게 시작했잖아 88년 만에 시작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럽의 선지국이란 이란말이야 선지국이란 이란말이야 이런 식으로 오래된 제도가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연금을 보장한단 말이야 이게 안 되니까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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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이에요 몸빵 그렇죠 그리고 일부 개인연금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자주가 강조니까 개인연금이 발달했단 말이죠 이쪽은 그렇죠 그런데 어찌가나 두 개 합쳐서 합쳐서 바로 소득이 가장 부족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몸으로 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발전 과정도 역사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급속한 경제성장에서 현재 노인분들이 희생계층이 그냥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노인분들 지나가다가 뭐라고 좀 심한 소리 하더라도 그냥 예 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고용관계 보시면 현재 큰 역할을 보세요 가장 큰 것이 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점차 그보다 보세요 여기 나이 들게 되면 점차 임시 임시 증가 그래서 나머지 비슷한데 가장 큰 비중이 바로 이쪽 영세 장업자 혹은 아니면 주로 이렇게 임시 대표적으로 아파트 경비 청소나 경비 가장 쉬운 문제 있었죠 항상 나오는 거 노인복지 경로당 노인도실 제가 노인 아니고 여가복지 양로와 노인복지 주거복지 이왕 되겠네 쉬운 문제 있었고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네 가지 주거 세 가지 의료 두 가지 여가 세 가지 제가 다섯 가지 서비스 기본 사항이고요 마지막 10번 문제가 약간 확대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정신건강증진시설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이번에 이게 좀 확대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은 요양시설 의료기관 그리고 세 가지 세 가지 정신건강증진 분류문제라 분류문제 그래서 1항 맞지만 2항이 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 추가된 작업출산 이건 계속 했었죠 나온다고 문제 없었고요 질환 기본 개념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안하게 바로 2항대 그래서 이번에 핵심 바로 아 요거 정신건강증진 분류문제 요게 그래서 바로 394쪽에 5,6번에 그대로 똑같이 문제 나와 있어요 394쪽 매당에 나와 있어요 요거 정신건강시설 세 가지 5번에 있나 6번에 있나 394쪽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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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당에 있어요 문제 지문에 1항에 있어 정신건강 1항이고 정신건강증진시설은 6번에 있고 그래서 그래서 그전에 정신건강 전문전환 기적 빈출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거야 정신건강증진 요게 분류 문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신의료기관 정신유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어 이건 법령 문제니까 법령이니까 당연히 똑같지 같은 법 갖고 냈으니까 그냥 봅시다 전체 저도 쭉 분석하는데 일단 보니까 기출의 열금 문제 정도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 대신 확장에 폐비전과 고령과 현실 정책과 확장 일부가 비교놨고요 추가된 것이 아동기 발달 단계 이 정도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열금 문제는 그냥 기존의 기출로 충분히 풀 수 있었고 대신 세 문제가 확장 및 추가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85까지는 되는 건데 문제는 열금 문제가 85까지 가려면 다른 과목도 충분히 풀고 시간 확보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정확히 알고 있어야 85 나오고요 나머지 그래서 요거처럼 시간 확보를 고려해서 그 뒤부터 그러니까 80은 항상 잘 맞는 점수예요 그죠 80 정도는 왜냐하면 중간에 실수도 있고 시간 안 돼 문제니까 80 정도는 잘 맞는 점수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 암기가 없었어요 암기 암기보다는 주로 개념 문제 법령 문제 두 개 그 정도로 정리했고요 즉 뭐냐 암기 즉 우리나라 복지 법령 문제 없었다 이 말이야 거의 해매나오는데 올해가 유일하게 복지 법령 현대 복지 법령 없었고요 출제는 정책 비중이 줄었고요 인행사 조사는 늘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행정은 아예 없었어요 나이도 아까 똑같습니다 바로 열금 문제는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두 문제가 시간도 필요했고 표미지율이 제일 까다롭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다섯 개야 그렇죠 다섯 개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복자 같은 경우는 복자 같은 경우는 이게 적어야 되잖아요 복자 같은 경우는 거의 890 맞으니까 그런데 만약 1번과 3번이 고민되는데 만약 기조로 보니까 1번 내가 3개 표시 짓고 5번 사망이 바로 사망이 1항과 사망 이렇게 되면 그중에서 바로 기존 것이 다섯 개면 그 1항으로 우선 찍어요 마지막에 사용되는 기법이야 그러니까 두 개 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는데 나머지 보니까 알어? 이미 다른 거는 1항 세 개뿐이었고 사망이 다섯 개 있다 그러면 가능성이 1항 높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데 존재는 다른 게 맞을 때 이게 맞아 다른 게 있으면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적용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했냐면 평균 다섯 개인데 똑같이 다섯 개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이것도 가능해요 세 개 일곱 개도 가능해요 다섯 따져면 세 개 일곱 개 그런데 두 개 둘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 둘 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찍으면 무조건 면허가로 하잖아 결코 여섯 개를 안 만들어놔 그래서 최대가 바로 세 개 일곱 개야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찍어서 무조건 꽈락을 피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야 참 꽈락을 꽈락이 꽈락을 피할 수 없도록 그래서 3대 치는 있지만 2대 8 없어요 그래서 이런 뭐 신기해요 당연한 거지 통계적 그렇죠 어 그러게 된 거죠 일단 한 개 다 찍으면 무조건 꽈락이야 그렇죠 무조건 꽈락하고 한 개 다 찍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는 아는 거 풀고서 나머지 찍을 때 한 참고사항이란 말이야 새로 출제된 거 성장욕구 개념 알아두고요 그러면서 페미즘은 막스주의라는 것이 추가되는데 이건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거 특히 삐아제 형척주약기 그래서 또 나온 게 저거 빠졌네 저거 유흥의 저거 집단무식 빠졌네 유흥의 집단무식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정신강증제 이게 새로 추가된 거 새로 추가된 개념 지금 성장욕구로 연출을 그렇게 수낭이도 부르면 한 때 아까 잘 봤거든요 위에가 하나가 자아실화나 설명을 설명했는데 처음에 나왔다고 문제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지만 문제에서 새로운 단어 성장욕구 박수준 정지원강 그리고 급등기 또 하나가 형식주약기 또 하나가 집단무식 그렇죠 유흥의 집단무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된 그런 공부할 파트다 그 말이야 새로 공부할 파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론 6문제 그리고 정체론 1문제 그리고 인행사 조선 2문제씩 풍년 인행사 조선 풍년 있고요 실천은 5문제 보통 실천 4, 5문제 남은 이거는 보통 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복지와 행정론 특히 행정론보다 1문제 나오는데 이게 좀 심었네 행정론 되게 서운하겠네 행정은 꼭 1문제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역세복지와 인행사는 안 나온 적 많아요 그런데 행정론이 안 나온 적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론이 되게 삐지겠네 서비스는 보통 3문제 나오는데 이번에는 4문제 나왔습니다 노인 2분이 2문제 나왔네 법령 암기 안 나왔잖아요 복지근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단원벨 문제예요 단원벨에서 문제 및 해설서 거의 다 다뤘기 때문에 항상 단원벨 문제 중심으로 반복적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4월까지 단원벨 끝내고 올해에서는 그 중에 몇 개 뽑아서 이제 연습용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국가직 걸 때 계속 강의해가지고 동영복지사 5월 둘째 주부터 한다네 그래서 5월 2일까지 앞으로 3주 동안 약간 원래 2주로 하면 잘하는데 5월 2일까지는 3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됩니다 약간 시간 여유 생겼네 앞으로 3주 동안 단원벨 끝내겠습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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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